진동이 맛있겄네 비빔국수에 먹어! 현재 시각 12시 30분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고요 오늘 점심은 비빔국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어? 내 바구니 아이씨 깜빡스 아씨 계단으로 가기 귀찮아 야 자 바구니 들고 다시 고 오늘 햇빛도 없고 날씨가 좋네요 좋아 재료를 일단 보셔보지 야 일로와 오 이거 잘구 되게 많이 자랐다 살구가 익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덜 익었네 일단 고추부터 땁시든 자 안되게 비켜 야 비켜 비켜 이렇게 야 먹으면 안 돼 자 이렇게 고추 닦고 그리고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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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야 오이가 어디 숨었나 진드기 진드기 비켜 봐요 야 가시 조심해 이제 깻잎 깻잎을 따러 가야 돼요 오늘 날씨가 아따가 깻잎은 으흠 으흠 혼나 진드기 많이 컸네 응 제가 저번에 여기서 분명히 깻잎을 봤거든요 깻잎이 이거 저희가 심은 건 아닌데 그냥 저절로 났어요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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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냥 저절로 났어요 이게 비빔국수 비빔국수에 이 깻잎을 넣으면 또 향긋하지 않습니까 벌레가 다 파먹었어 진드기 비키 자 이렇게 깻잎까지 했고 이제 이것도 씻어가지고 손질을 해야죠 뚜뚜뚜뚜뚜뚜 기름 막지 말고 빨리빨리 걸어 빨리빨리 진드기아 물 줘 그래 그거 물 먹어라 자 물 마시 자 오이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오이 깻잎이랑 고추도 씻어줍니다 깻잎을 이렇게 밀어주고 제가 깻잎을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자 이렇게 털어주고 탈탈탈탈 뭐하니까 진돌아 오이 먹을래? 먹어 먹어봐 음 맛있다 진순아 오이 먹을래? 진돌아 오이 먹을래? 아이고 야 먹어봐 맛있어 맛있네 재료인데 그만 먹어야겠다 좋았어 일단 오이 이 오이를 비스듬하게 썰어줍니다 이거는 체를 썰어줄게요 저희집 오이가 너무 맛있어요 물 한잔 먹고 아 무거워 진돌아 물 마셨어? 물 맛이 소주 아니에요 물입니다 물 물 물 진돌이 머리에 뭘 붙이고 다녀요? 마늘 다져줍니다 이렇게 다져주고 마늘 마늘 송송송송송 왜 누구야? 앞집 할머니야 괜찮아 사마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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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귀가 왜 여기 있어 저기로 가요 무서우면서 뭐하러 지으러 가노? 오 진드기 잘 지져? 아주 잘 배웠어 진드기 아주 잘 배웠어 진드기 교육 잘 시켰네 다진 고추 바꿔줬고요 야 시끄러 안녕하세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야 이름이 뭐해? 진드기 진드기 야는 진돌이요 야는 진순이 진드기 또 뭐? 진드기 진돌이 진순이 오 진드기가 제일 열심히 지죠 자리가 넓은데 있어 망고 다행이래요 맞아요 망고 다행이래요 아빠가 이거 다 만들었어요 돌걸? 네 폭풍에도 갖다 놨지? 네 오 이거 애 먹었다 네 미라 그러면 좋아 못살어 좋아 못살아요 지금 뭐하는 굿질래? 아 굿씨 굿씨 만들어요 뭐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영어치 아 그냥 운동 삼아서? 돼지 쥐는다고 땅땅 그래가지고 아 아프고 힘없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발성 좋아 니 아들을 왜 좀 겨물라 그래 아 장난치는 거 이제 장난 야 야 야 그만 싸워 네 어우 끓는다 끓어 자 이렇게 끓으면은 소면을 이제 넣어주는거죠 소면을 간식 아니야 너무 많나 한 요정도?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까 땅 깻잎을 자 깻잎 썰어주고요 와 와 많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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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짐승들 쫓는 소리 총소리 같은건데 짐승들 쫓을 때 그냥 소리내는 겁니다 와 많은데 덥나?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저희 참가득 김치에서 총각김치를 보내주셔가지고 통으로 통에 따로 아이고 통에 따로 다 통에 따로 담아왔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보이시죠 제가 총각김치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와 끓어오른다 저의 소스가 도착했습니다 자 요거 좀 탈탈 털어 어우 너무 많이 했는데? 어우 면이 너무 많아요 요렇게 먹을 만침만 자 먼저 고추장 고추장 넣어 아 잠시만요 자 컷 NG 다시 그냥 감이에요 감 고추장 한 이 정도? 고춧가루 한 이 정도? 와사비 요 정도? 식초 알룰로스 달달하게 간장 참기름 그냥 히뚜루 마뚜루 해버립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자 계란을 자 요렇게 계란 두 개 요렇게 올려 아이고 아이씨 뭐야 이게 진순아 이게 뭐야 이게 다 망했잖아 다 망했어요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 진돌이도 줘 자 아이고 맛있다 요렇게 완성 비빔국수입니다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진돌이 하도 먹고 싶어 자 아이고 맛있다 진돌아 자 한 개 더 먹어 진돌아 자 진순아 니들 줄라고 많이 삶았다 알아서 무이요 난 내꺼 몰란다 쭈욱 아 근데 되게 맛있는 냄새난다 계란 다 먹었나? 아유 빠르디 쭈욱 요렇게 일단 계란 한 입 먹고요 와 깻잎 돌아가니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야파리 자 계란 맛있다 야파리드라이 음 음 진짜 맛있다 총알김치 음 음 음 와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좀 매콤한데 그럴 땐 오이로 싹 아 아따 맛있다 으아 매콤해 요것도 오늘 사방 파리춘지네 세븐 탭 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